자 그리고 SRS X팀은 합쳐 가서 그래 너의 능력을 보여주죠 라이드라 애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주로 쓰는 애들이 다 가속은 달려있다 아니 대체 근데 이 쿤비는 대체 언제 가속이 나오는 거야 가속 안나오는 애들은 얘들 또 몇번 안썼더니 레벨이 아주 그냥 쓰레기구만 어 잠깐만 그래 너희 쓰레기들은 날 이길 수 없어 자 역시나 보스급 크리처를 잡을 때까지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2000이면 지금 피가 몇천 얼마지 5500 충분하네 그렇게 고생할 일은 없겠는데 저녁에 넣어버려 저에게는 좀 더 힘든 것 같애 제 생각에 좋은 건가 저는 지금 암틀를 잡고 있는 지쿼트에서 그의 잔을 잡고 있는 지쿼트에서 그의 잔을 잡고 있는 지쿼트에서 그의 잔을 잡고 있는지 저의 잔을 잡고 있는지 그의 잔을 잡고 있는지 역시 다 이젠가야 가차 없이 뭐야 그룬가르트 형식 왜 무기가 없어 아유 이 아저씨 뭐지 이건 귀족 정말 짜증나게 하는구나 빠빵 제가 동그라미 누르는게 버릇이 돼가지고 들었는데 계속 안쓰네요 버릇이 되나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표정 왜이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익숙해져야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워낙에 또 이런게 오랜만이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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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용호왕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 맞아 호룡왕도 한번 연출 보긴 봐야되는데 그래요 연출 한번 보긴 봐야되는데 말이야 오오 안돼 피해 오 그래 다행이다 오오 안돼 피해 오 다행이다 오 안돼 피해 아앗 오 이것들은 대체 무슨 각으로 다이젠가한테 깝치는거야 알 수가 없네 트윈드라이버캠 자 얘도 보스 크리스니까 8만5천이다 안맞구요 악랄 이 기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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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빨리 티라고 아 근데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호룡왕은 왜 전혀 정의 안간단 말이야 왜 이렇게 호룡왕은 정의 안갈까? 그냥 싫어 애가 브리트 같아서 그럴까?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편견을 가지고 그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게 아닐까 소름이 돋는군 아 기력이 부족해 가지고 아 뭐지? 이정도 적도 아까 그정도 잡았으면 그래도 118밖에 안됐어 가슴이 내 가슴이 다 아프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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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출 한번 그래도 봐야 보긴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한 마리만 더 잡자 어휴 그래 일단 이거 보자 한번 보고싶었어 연출 어떤가 한번 구겨 아이고 선생님 리슈 선생님 영식 연출은 본게 없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린스인데 어디 개그마나에서 본거 같은데 젠고로 뭐야 젠고로 뭐야 제가 그래도 크리에다가 일반 평모비라도 그래도 7천정도 깐다는게 쉽지가 않은거 생각보다 성능이 좋으시네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아 필증좀 써라 아이고 이놈아 필증좀 써라 얘들 장사치나 장사치나 아니지않나요 도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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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못받아도 나보단 더 맞지 않을까 좋아 용호왕 연출 좀 한번 보자 자 고! 용호왕 연출 호룡왕 연출 하나가 한 번도 안 맞거든요 아앗 설마 블리츠도 벗나? 아니지 아 다행히 안 벗네 아니 푸스완은 벗잖아 그래가지고 설마 했어 블리츠도 벗는지 다행이네요 안 벗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래 안 벗는게 어디야 제거는 벗는 게 더 이상 뭔 소리래 안 벗는게 어디야 당장에 온 그는 벗는게 어디에 있는지 다른 벗는게 어디에 있을까 안 벗는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게 어디에 있는지 한 벗는게 어디에 있는지 한 벗는게 어디에 있는지 아앗 잡으러 테쿨 잡으러 테쿨 코후 또 XRX 날아가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 몇병이? 안좋은데 어? 아깝게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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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넌 이제 죽었다고 복잡 해라 넌 나한테 죽는다 이제 그쵸? 질풍노도 자 이것도 보자 질풍노도 그래 질풍노도라 정말 질풍노도의 시간이군 필요한 것만 보면 되죠 이거 한 시나리오 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미 본거 또 볼 수 있군요 볼스 몹 잡을 때는 스키 안합니다 스키 안팎으로 스키 안팎으로 스키 안팎으로 스키 안팎으로 제이톤속공 가로 와가 잔칸톤이 타너모노나시 근데 그 그 알파 연출 나오나요? 영식에다가 젠가 태우면 그것도 알파 시절에 그것도 괜찮았는데 그 연출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빠라빠빠 아 칸이 모자라 원래 알파외전에서는 그룹거라틴 영식 타고 나왔잖아 젠가가 맨 처음 등장했을 때 아 아 맞어 슬레이드 결미르 였지 근데 그거 안나오나요? 난 그게 솔직히 더 마음에 드는데 들었었는데 맞아 슬레이드 괴물였지 왜 그런거로 영식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내가 자 이제 이놈만 쪼면 되는데 슬레이드 괴물 안 나오나? 아니면 추가기 체로라도 묻었나? 난 다이젠가보다 그거 영축이 더 좋았거든 , , . . , , , , , , , 아 그래요? 접기체로 나왔어 전자리자 어쩔 안받지롱 아야 또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 아 아 아 아 ㅎㅎㅎㅎ 쟤 띠아 깜짝이야 아 진짜 쟤 엎 아멘 아, 판권작이 빨리 기대가 된다 빨리 나왔습니다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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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개 과자, 친구 아, 나 진짜 이거 실중이 없어가지고 맞겠지 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지금 가문 가진 애가 알팀인데 알팀이 안 나왔잖아요 딴 애가 있나 딴 애가 가문 가진 애가 맞네 뭐 맞으면 됐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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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세이 정기 세이 싱글 세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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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판본작이라고 해가지고 다 중심을 잡아줄 주인공 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리지널로 만들잖아 슈퍼로 모델장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특정 참전작 애니메이션이 주인공이 아니라 물론 그 주가 되는 스토리를 짜는 애니메이션들은 있는데 걔들만 다 주인공으로 들 순 없잖아요 중심점이 필요하니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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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크롯 플롯 아싸 판본작은 스토리를 짜짓기하잖아요 여러 작품을 나오는작품들 다 모아가지고 그중에 메인으로 쓸만한 좀 인기있는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자 자 피했어 피했어 뭐야 나 필충 썼잖아 아 설마 레첼로 써가지고 안 맞았나 이런 시키 이런 시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비야 쥬 쥬